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BHC치킨 먹방! 레츠고! 비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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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. 비쥬! 치즈볼! 진짜 맛있다. 얘는 프링치즈볼! 프링치즈 치즈스틱 자, 이쯤에서 맥주 맥주 치즈! 치즈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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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시원하다. 치즈스틱 이야... 끝에를 이제 소스에다가 찍어먹을게요 듬뿍 담궈서 소나 소스 소스 소스를 해먹는 소리 와아 음.. 얘는 뿌링섭떡이라는거예요 떡이랑 소세지랑 떡이랑 소세지랑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다음 뿌링클 가루가 싹 뿌려져있는 맛을 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짠 얘는 그냥 소떡 빨간 소떡 아 매워 너무 맛있어 아.... 치킨 치킨 대박 너무 맛있어요 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죠? 제가 술을 먹으면 이제 눈이랑 귀 입술 이런 데가 되게 빨개져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어요 짠 점점 술이 올라오는데요 눈이 되게 이제 막 붓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먹어야겠다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잘 먹어요 이 비닐은 정말 맛있어서 먹으면 맛있었어요 저의 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쑤 아주 맛있다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맛있음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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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는 진짜 크다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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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오늘 이거 다 합쳐서 41,000원인가 들었습니다 되게 별로 없어보이는데 꽤 비싸죠? 그래도 오케오젤리 이런거보다는 나아요 41,000원이면 괜찮지 치즈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볼 라스트 치즈볼 너무 배불러요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조금 더 배부른 것 같네요 제가 술을 진짜 못먹는데 얼굴 보이시죠? 잘 먹고싶다 그런김에 한잔 치즈볼 남은거 원샷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